해물짬뽕 그리고 소곱창 무등구이 먹겠습니다 이게 해물짬...꽃게짬뽕이래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이 특이예요 무등면같아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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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짬뽕 맛있어 오이씨 맛있다 아우 음 맛있다 음 면 좀 뿐 거 같아 이러는데 안 불었어 우동면 같아 음 음 저 곱창쇼 곱창을 찍어가지고 정구질에다가 이렇게 했어 음 렴풍 음 미쳤어 미쳤어 그래 용서할 수 있어 모든거를 음 곱창이랑 그거 먹어 세이야 짬뽕 짬뽕 음 음 너무 맛있다 곱창쇼를 또 소스 찍어가지고 나 이렇게 정구질에다가 딱 이렇게 해서 음 음 흠 흑 고고고거거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30단계 선물 감사합니다 이제는 구운 양파에다가 염통을 해서 여기다가 해물짬뽕을 소스 기름장하고 그 부추 소스 같은거 양념소스 야 나 하루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 짬뽕 본게 아니라 면이 약간 우동면 같은거야 손톱 길면 설거지한테 안 불편한가요? 안 불편해요 초도ubby listen Out 아 아 아 으 짬뽕 맛있어 김지원님 후원 2,5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후원 감사합니다 김지원님 김지원님 게맛 조합 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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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데서 시켰어 같은 데서 시켜 너무 맛있다 아 이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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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서박 엽떡 먹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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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22,000원 전분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은 정말 맛있게 담아요 정말 맛있게 담아요 정말 맛있게 담아요 정말 맛있게 담아요 그때는 곱창 3인분 시켰고요 이제는 1인분 시키고 짬뽕만 시켰어요 이거 1인분이에요 16,000원 여기 먹고 있어요 여기 안에가 부추랑 다 있어요 저러니까 살 찌지 이러면 살 찌려고 먹는 거야 배고치랑 간장은 곱창 3인분이에요 탈출해주세요 고춧가루 아멘 뭐 악플 쓴 애들은 뭐 그런가보지 뭐 지인생 X같으니까 이거가지고 뭐 신선탓 하는거지 뭐 음 맛있어요 권이안용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권이안용님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야채랑 먹고 있어요 여러분 음 너무 맛있어 이번 짬뽕은 맨날 실패했는데 음 요번에 너무 맛있는데 이거 곱창 나가리인거 같은데 곱창 나가리 아 곱창 나가리 이거 양파 국물 좀 먹어야지 좀 먹고 싶어요 아 음 저는 여러분들 내일 출근 하셔가지고 점심식사 하실 때까지 안자요 여러분들 걱정 안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시작이에요 하루가 20개 선물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일어난 거에요 여러분들 오늘 처음 방송 이래 아 완뽕했다 아우 아주 좋아요 잘 먹었습니다